왜 이 창으로 끝까지 갈 것 같은 느낌이지? 착각인가? 내가 단창으로 노랑 싸우러 왔다 음... 함께 기도합니다 방어 도우미? 어... 아니면은 아예 친구 메타로 와가지고 판도라 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출발...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어로 진실의 방어로 해성 써볼까? 해성 나쁘진 않대 해성 되게 괜찮던데 일단 초기하고 일단 해성 최대로 찍고 아 일단 무적상태는 굳이 필요없나? 이것까지만 하고 상점 아린에 골드드랍 합시다 골드드랍 중요하더라 좋았어요 이번에 해성으로 도전해봅시다 최소한 판도라보단 표현은 이번엔 할 수 있다 아무리 기본 무기여도 하하하 마악! 미안해요 Gabe 펀드드랍 캣 베이징 . 그래서 에이 이 보다 져 그래도 악마손이네 좋은거 떴네요 일단은 오 총신나 이게 아 얘 날개구나 얘 날개 아이템 못기지 맞다 어디 봅시다 다 됐지? 오케이 출발 가기전에 출발 이동속도 증가 베리알 저기 저 힘이 광지를 아아 죽을때 안됐어요 아저씨 제스 어 깼다 어디보자 물총 같은소리하네 위험한 산산총 아 이거 혹시 이것때문에 나온거니 아 최대 채널 눌립시다 최대 채널 눌리고 회복하고 출발 대공 24 어 25% 준다 나이스 중보네 안녕 어디갔니 아 아 오 현자의 축복 나이스 좋습니다 근데 이건 해성이 좋은거지 이 무기는 일기 무기가 좋다는 말은 아니긴 한데 다른 무기가 필요해 아 됐어 단창이다 아 이거 아 그래 이게 아마 그게 유일한 내가 알기론 그거의 유일한 한손창 흐흐흐 이게 제가 알기론 유일한 한손창이거든요 잠깐만 됐다 가자 흐흐흐 어 어 나이스 그 이런 이런 진실을 알고싶었어 암마손 지금 있어가지고 위력이 세게 다행이네 암마손도게 위력이 세요 남..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하필보스방이 아우 나 이거 별로 안좋아야해 다 어딨냐 이걸 계속 맞네 왜 계속 맞냐 아 제발 그거 아프다고 아우 힘들겠는데 이거 됐다 죽어 됐어 자 뭔가 강화를 해봅시다 대신에서 찍어있으니까 일단 이거 강화하고 다른거 쓰면 다른거 킵이다 아 저술창 아니면 거의 불일 없을거밖에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네가 왔다 아 전장전 20%인가 아무 소용이 없죠 아 아무 소용없어 아 아 무적패턴이냐 야 무적패턴이면 그냥 조용히 가줄래 어 아 아 어 아 얍. 얘기하고. 얘기하고. 점프. 화살 끝나기만 해봐라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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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내가 끝내기만 해버렸지 받을까? 어 받을까? 어 받을까? 어 받을까? 어 받을까? 어 받을까? 어 받을까? 크리 위로 끌고 나갑시다 야 꽃도 저 꽃도 걷어차서 올려버리네 중보네 안녕 한 손 패턴 양손 여기 있음 안전해 너 머리 위에 있음 안전해 죽어라 쌍단봉 또 쌍단봉이야 들지반지 말씀 잘 됐네요 깁시다 레이디 반지 고 딜 2 방어력 그리에서 대쉬에서 나이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헴 엠베록 아 벽이야 아 벽이야 이제야 좀 피하는게 되기는 되는데 그래도 싫단 말이죠 중간이 됐음 아 벽 아 벽 아 벽 아 벽 아 벽 됐고 어딨냐 너 한 대 맞고 대쓰 박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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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 강화 강이남 강이남하다가 대공 달려있는거 이거 하겠습니다 이로고 내려갑니다 원래 면봉 안 쓰면 별로 안좋아 대공 25법 나이스 그 는 깰 수 있을까? 는 깰 수 있을까? 그렇죠 말하면은 막 울리고 아 근데 아픈건 아니에요 그냥 귀지가 약간 귀 막는 느낌이에요 아픈건 아니고 귀지가 귀를 막는 느낌입니다 아 바닥이 없어 하나 부섰고 아 그렇네 근데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을랑은 모르겠어요 주말에도 하는 곳 아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얘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조심을 해봅시다 일단은 최대한 그런데도 힘드네 됐어 아 시한대 차이 업무를 하다 누가 우주의 심장 나쁘지 않아요 무심 가져가겠습니다 남기는거 데미지가 되게 세거든 망신 사고 오 일자니까 가봅시다 아오 창 짧아 데시앗길라고 안 데시앗길라고 했더니 안되겠네 진짜 걷어차는건 세끼 나갑다 하하하 정수중고 점퍼 아아 피하기 힘들어 됐다 아 그만좀 땡겨라 쓰레기야 됐다 안그래도 데시로 못 빠져나가는 캐릭터라고 미력이 쉽지인가 계속 좋구요 안녕 슬라임메이커 아 슬라임메이커는 최대한 붙은 다음에 박아야돼 깜빡했어 얘는 최대한 붙은 다음에 박아야돼 아 그래야 우주심장효과가 제대로 벗깁니다 하하하하 방금 보였죠 그 딜딜 그 쫘락끄는거 됐 하하하하하하 체력 눌릴게요 딱히 딱히 가자 혜성이 세긴 세다 하하하하 어우 해원연장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해원연장 감사합니다 왜 이 창으로 끝까지 갈거같은 느낌 이 착각인가? 리브나 안녕 아 얘들 나올 때 데미지있네 흐흐흐 항상 원고리를 쥐 옆에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올 때 데미지가 있네요 아 저거 반격이구나 하하하하 저거 반격이었구나 몰랐네 이때까지 그냥 쏘은 줄 알았는데 황금사탕 이게 뭐였더라 대시공격력 최대체력 회피시벨 심장이랑 바꿀까? 바꾸자 심장이랑 바꾸겠습니다 그래 마이 organizers 심장도 나쁘지않긴한데 combat 대공30이 더 괜찮겠지? 그래도 풀피메은 항상 많이 나오긴 해 근데 작각인지는 모르겠는데 풀피면 항상 많이 나오긴 해 아 아 아 라슬리 아니요 마감의 프로라슬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시로 박는거 왜 할게 없네 하하하하 내가 얘네를 빨리 잡을 수 있을까 얘네 빨리 잡기 빨리 잡기는 되겠다 아 아 아 아 아 됐고 아 아 아 잡았나? 잡아봤네? 좋긴 좋아 됐어 생각보다 쉽게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생각한것보단 쉽게 잡았네요 아 망치 여러분 또 방어가야될것같은데 방어 방왕끼 피다 아 하하하하 대시가 많으니까 빨리 올라가긴한다 오 문을 열어라 출발 오우씨 대시딜에 200 250? 치명이? 아우 저 강아지 진짜 오 유니크 광목이네 대시일수가 있긴한데 광목 이거 보스 방금을 낍시다 이 노말 창 가지고 지금 악마성 버프 하나 믿고 갈 수 있을까 진짜 이 창 가지고 피까지 갈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크리티컬 데미지 30번 시작하자 바로 시작합니다 루엘리 아 무적 패턴이잖아 아아 자 하나 깼고 공기 깼고 됐다 하나 둘 아니 둘 야 로엘린 위에서 최대한 아끼고 싶은데 죽어라 실패했고 흫흫흫흫 하 로엘린아 내가 너랑 놀아주는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됐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흐흐흐흐흐 버프 받읍시다 흠흠 버프.. 아.. 위로 올릴게요 가저어어어 재장전소도 쓰레기네 아무것도 없네 아잉엘라 아저씨 아저씨 그거.. 그거 좀 설치하지마요 후 됐어 흐흐흐흐흐 해성으로 꼬라 박는게 너무 세다 흐흐흐흐흫 해성 가지고 꼬라 박는게 너무 세다 근데 약간 아저씨 그것도 아파요 좀 아휴 씨 문 좀 열어주세요 버거거 먹고 출발 이 뭔가 단창 가지고 지금 얘랑 싸워야돼요 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단창으로.. 그럼 싸우러 왔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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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일단은 1패는 냈고 2패 진짜 자체 하도 모르는데 아 안될걸요 아 넘어 진정해 가시고 오이씨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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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안보인단 말이야 일단 3패 아 세긴 세다 왜 세지 진짜 이거 전설테미우스 얼마나 셀까 아 여기가 문젠데 아아 가시 싫어요 아 잠깐만 한번만 더 잘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오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게 왜 천장에 달려서 죽었어 야 원인 가시 패턴만 잘 알았으면 깰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에리차 처치네요 이건 깨네 triangular 구호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